어우 눈부셔. 네, 안녕하세요. 어우 눈부셔. 이번에는 머리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경호 스타일로 머리를 싹 붙이고 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뭐야. 벌레가 무서우세요, 준비가 무서우세요? 둘 중에 하나는? 벌레가 싫지. 준비가 무섭지. 벌레가 싫고. 벌레도 무서운 건 아니고 싫으신 거죠? 어. UFC야, UFC. 거기 있으면 할 수 없지, 이거를. 아, 사람은 안 무서우세요? 그럼. 사람이 무서우면 격투기 할 수 있나? 맞습니다. 아, 의욕이 대단하시다. 오늘 주장 예상해 봅니다. 강 주장, 이기는 습관. 위닝 헤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살짝 들어오실 때 말씀하신 게 오늘 주장 예상하신다고. 지난주에 그걸 같이 읽지 않냐?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인터뷰할 때 형님을 뽑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많은 큰 활약을 하셨던 호동이 형한테 오늘 앨범 비디를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. 다다음 주장은 제가 좀 하고 싶고요. 오케이. 왜냐하면 이틀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심되는 사람 온다. 여름에는 강원도죠. 시원하게.